준서 엄마가 몇 펴 놨어요 이불을 쳤어요 준서는 몇 층에 자라요 아빠 어때? 아빠 저기 좀 보세요 저기요? 아빠 날씨는 날씨는 구름 말고 제가 알려줄게요 진짜요? 저기 노란색이요? 노란색이불요? 높이있죠 형아는 봐봐요 눈 감아요 형아는 이상하게 눈을 감아요 형아는 아빠가 이상하게 하면 눈 감아요 이상한 재밌는 친구예요 형아 조심하세요 여기 있어요 응 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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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